-... 유튜 discrimin AR-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Wrestle 에ıs 씟 아... 밸만 들고 있네 아 귀고리가 만들고 뭐 만드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 이것도 만들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건 20불이네 이 고래의 껍질이란 말이고 껍질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 고래의 껍질이란 말이고 껍질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거 괜찮네 나이스 선생님이 만드셨나요 이게 재료가 뭐죠 이게 재료가 뭐죠 이게 재료가 뭐죠 돌고래 돌고래 이빨 돌고래 혀를 혀를 껍질 아 그거 저번에 봤었던 것처럼 메일에서 보면 메일 뒤에 혀 쪽에서 거기서 어 좋아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만 축사예요 It's amazing Thank you Good Good job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지 만들 수 있나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 신청해야 되네 보고 이제 직거래하는 거예요 아 직거래 주민들이 동물관은 상관없고 사람들이 직거래하는데 직거래하면 공감은 uses 개인적으로 마지막 치마를 저 проц 맞아요 휴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